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며 동시에 서울신대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이 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자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 유다서의 중심 메시지는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한 말을 기억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했던 말은 바로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드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아가며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화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걸어간 길이 가인의 길이오 삭스 바랬던 발람의 길이었으며 고라의 반역의 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자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색다른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을 쫓아가는 사람은 무엇인가 짜릿한 것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담담하여 색다른 맛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고 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들 가까이에서 대하는 사람들은 귀한 줄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가끔 먹는 것은 귀하다고 말하고 매일 먹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 팔린 정신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고 그리고 색다른 가르침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훔쳐서 먹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죽음이 바로 그곳에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몽소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된 욕망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난한 땅의 풍속과 규래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래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의 향락도 가난의 풍속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잘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비틀거리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온 탐욕 재물의 탐욕 명예의 탐욕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탐욕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이 흔들거리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흠이 많은 저를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밤이 깊은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낮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크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저 멀리 만주에까지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집사가 이성봉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복사님,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집사, 이게 웬 말이요? 라고 복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가는 말이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게도 교회, 집사, 장로까지 하다가 타락하여 저렇게 불이한 술장사, 아편 장사를 하여도 부자가 되어 밭 사고, 논 사고, 벽돌 집 짓고 아들 딸 낳고 소실을 며칠 넣어도 재미를 보니 하나님이 있으면 왜 저런 인간을 저렇게 두겠소? 그때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보시오, 집사 잔칫집에 돼지를 보았소 잔칫집에 돼지가 어떠하든가 잔칫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하든가 더 잘 먹이지요 예뻐서 잘 먹이던가 그렇지 않습니다 잔칫날에 잡아먹으려고 잘 먹이지요 그렇지 죄짓고 불이한 일하고도 잘 되는 것 부러워하려면 잔칫집에 돼지를 부러워하게 여러분 죄짓고 불이한 일을 하고도 잘 되는 것은 잔칫집에 돼지의 운명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의인의 마지막은 영광입니다 성경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선한 종이요 다른 한 사람은 악한 종입니다 선한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주인의 일을 대행합니다 그는 늘 주인의 눈으로 집안일을 살피고 주인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살핍니다 소홀한 일은 없는지 어디 병든 사람은 없는지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의 부재를 틈타서 권력자 행세를 합니다 돌보라고 맡겨진 사람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먹고 호기를 부립니다 그는 그 순간을 연장하고 싶어서 스스로 최면을 겁니다 주인은 금방은 오지 않을 거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주인은 분명히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였는데 그는 스스로 더디오리라 더디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더디오게 될까요? 여러분 학생이 시험은 오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 거야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해도 학기만 시험은 기어이 오고야 맙니다 자 그것은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주인은 생각하지 않은 날에 준비되지 않은 그날에 돌아옵니다 그때 악한 종에게 주어진 형벌은 가혹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나 반면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최선을 다해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인의 임재와 함께 일합니다 임재의식을 가집니다 주인의 뜻을 묻고 주인의 뜻을 생각하며 주인의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합니다 사람들을 주인의 마음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없다고 생각하고 착한 종을 바라보며 어리석고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보지 않고 주인이 오지 않는데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악한 종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부재를 즐기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의식이 아닌 부재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실상 주인은 없고 자신이 주인입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기회를 남용합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리고 오라는 이 말씀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고 분쟁하며 분열을 일으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오라는 말씀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오늘 유다서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처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 됩니다 큰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초림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모든 사람을 관용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누군가는 영생의 심판으로 누군가는 영벌의 심판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은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목사를 목사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재림 신앙으로 인해 성결교회는 일제치하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 라는 이 사상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주께서 오신 그날은 이 땅의 가짜 주인들에겐 종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늘에게 심판의 날이오 재앙의 날입니다 일제는 이 재림의 심판이 일본의 국채를 손상시킨다 규정하고 1943년 우리 성결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교단 신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교단 신학교를 폐쇄하는 것은 교단의 목회자 양성을 중지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성직자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은 서울신학대학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올해로 109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제치하 이성봉 목사님은 이 신학교에 많은 사람을 보내어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끝까지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문준경 전도사님도 계시고 박봉진 목사님도 계십니다 성결교회가 해산이 되고 성직자들이 체포가 될 때 박봉진 목사님 역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일본 순사가 목사님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무슨 이유로 신사 참배를 거부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나는 신사에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간단한 문답 이후에 이어진 상황은 참혹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봉사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지 인간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체포된 지 14개월 만에 박봉진 목사님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별세하신 것은 해방을 정확히 1년 앞둔 1944년 8월 15일 새벽 4시 그의 나이 53세였습니다 박봉진 목사님의 죽음을 애통해 한 이성범 목사님은 그 유명한 찬송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가시밭에 백합하 예수 향기 날리니 이성범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가시밭이 백합하에게 불행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많은 고난을 겪고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서러워하거나 한탄하지 말자 고난은 잠시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오늘 유다스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는 이들을 경계하며 두 가지 삶의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거룩한 믿음을 토로 삼아서 자신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어가는 건축가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서 삶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거룩한 믿음이란 사도가 전하여 준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그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삶은 단순해졌고 힘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간단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주변적인 것은 사라지고 본질만이 남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집착해 왔던 모든 것이 지푸라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그때 세상은 끝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거룩한 믿음에서 방주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와 소망 중에 방주를 세워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세우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위하여 열심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둘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요 둘째는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캐나다 동남부에 클론다이크라는 아주 유명한 금광지역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곳을 한 톡으로 해서 사람의 뼈와 함께 한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이제 식량은 떨어졌다 우리는 금덩이를 옆에 놓고 눈에 갇혀서 죽어간다 이 유서에 의하면 그들은 굴속에서 먹고 자면서 몇 날 며칠 정신없이 금을 캤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했을 때는 이미 겨울의 한 복판에 이르렀습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금덩이는 얻었지만 결국 그 금덩이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 아니 때가 이르기 전에 굴박해 나와서 하늘을 보았다면 이런 죽음은 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지인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세워가는 것도 나를 지켜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험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해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흠없이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자,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기쁘게 서게 하실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는 이 믿음 가운데 확고히 서지 못한 사람들 곧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영혼들을 불에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냥 놔두면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무엇도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열심히 믿지 못하고 전도를 해도 열심히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저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의 삶을 영원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욕망을 경계하고 정욕대로 행하는 삶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은 불교인도 할 수가 있고 유교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동기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결하고 깨끗하며 훌륭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그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루를 산 만큼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모든 어두운 곳에서 행한 것이 대낮에 백주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와 같은 날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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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